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유권자분들께 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특히 500만 당뇨병 환자와 환우 가족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20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와 저희 당뇨병 전문가단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간호사회, 그리고 저희 환자단체로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대한당뇨병연합까지 이렇게 다섯 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500만 당뇨병 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정책 협약식과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지식개그민이라고 누가 써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김강훈 소아당뇨인협회 회장께서 당뇨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더 지식을 가지라고 저한테 아마 채찍을 가하는 의미를 실어준 것 같습니다. 저도 12년 전에 우리 김강훈 소아당뇨인협회 회장을 만나서 홍보위원장과 부회장을 맡아서 우리 당뇨병 환우 여러분들과 함께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력 하나만 함께 애써왔습니다. 오늘 사연을 맡은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뜻깊고 영광된 자리고요. 코로나19만 아니면 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정치권의 노력을 생방송으로 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제한된 장소와 인원해서 전해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여야 4당의 정책팀에 우리 당뇨병 10대 공약을 전달을 했고요. 회신이 온 정당과 선대본 정책 책임자를 모시고 공약을 논의하고 그 마음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또 시간과 일정을 잡아서 다른 당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협약식과 간담회는 관악 FM의 촬영으로 현재 대한당뇨병학회 유튜브 채널 또 지역 FM 등으로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한민국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는 우리 VIP 저희 일꾼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당뇨병학회 원규장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황진순 회장님을 대신해서 최현욱 북원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병원 당뇨병 간호사회 구민정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박호영 이사장을 대신해서 안자희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서재선 환자과족위원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 옆에 저희 또 협회의 오랜 자문 역할을 담당해 오신 대한민국 가정의학을 책임지시는 오한진 박사님도 특별히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사선의원이시면서 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계신 노웅래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십시오. 오늘 주제를 해주시겠고요. 또 아주 각별히 감사를 표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초의 당뇨병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호진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당뇨병 관련 종합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석환 경기도 의원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저보다 작았는데 키가 저보다 훌쩍 커버렸습니다. 우리 윤채연 학생 힘내시라고 여러분. 우리 당뇨병 환자입니다. 소아당뇨 환자인데 시크하게 잘 컸고요. 당뇨병 학회 박서구 전문가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자리가 살짝 비었는데 뜻을 같이 쭉 하고 계셔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담회에 앞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달된 이 다섯 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가 바라는 10대 공약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 또 전문가 분들은 판넬을 번쩍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우지 않고 직접 자 이 10가지 공약 모두가 우리 500만 당뇨병 환자들과 가족분들은 절절하게 원하는 실현되어야 될 공약들인데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들은 하나하나 좀 잘 담아 주시고요. 우리 대한당뇨병학회 원규장 이사장님께서 우리 제안자 설명 앞뒤로 잠깐 안내를 해 주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정 회장님 당뇨병 교육 숙가 도입 이것이 먼저 눈에 띄어서 간단히 안내를 해 주시고 우리 또 원규장 이사장님도 첨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한 다음에 우리 노웅래 원장님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슐린 치료를 하는 당뇨인 특히 최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일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혈당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슐린 치료를 위해서 전문의와 당뇨병 교육 간호사 임상영양사 등 여러 의료진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당뇨병 교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 하에서 당뇨병 교육은 숙가가 낮고 또 이미 비급여이므로 병원과 환자 모두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교육이 적절한 숙가로 급여화되도록 다음 정부에서 꼭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농래원장께서 그동안 관심이 많으셔서 핵심 개념이라든가 원하는 바는 아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줄게 해서 일단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절실히 원하는 10개가 무엇인지 일단은 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감사하고요. 이쪽으로 먼저 가볼까요? 원기장 대장님께서 다 있습니다. 이렇게만 세워주시고 마이크로 안내를 준비해 세부풀과 중증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 최장장애 신설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원래는 10개 정책 중에 첫 번째 제안입니다. 일대 공약이군요. 네, 일대 공약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고 인슐린 조사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당뇨병 환자를 중증 질환으로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장장애, 최도장애로 인정하여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지 않는 회복불가의 중증 질환입니다. 이형 당뇨병 또한 유병기간이 길게 될수록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중증 질환입니다. 이런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당뇨병을 중증 질환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최도장애, 최장장애를 인정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규장, 대한당뇨병학교 이사장님이셨고요.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 당뇨병 앓고 있는 환호를 대신해서 3대로 써있는 거 있었죠? 먼저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마이크를 잡고 서재선 환자 대표께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당뇨병 환자와 태아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 임신 당뇨병 환자가 계시겠군요. 당연히 임신 당뇨병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출산 후에는 증상이 사라진다고도 생각해서 제대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임신 당뇨병은 태아의 안녕과 산모의 건강에 오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의 축복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본 전제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당뇨병에 대한 교육과 혈당관리 방법 및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저출생 문제로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판넬을 좀 내려주시고 박석우, 최현욱 선생님이 갖고 계시죠? 일단 순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4대 공약으로 물론 1대가 가장 중요하고 10대가 또 아드병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순서상 이렇게 했고요. 4대 공약으로 유형별 맞춤형 혈당관리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가 요망됩니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성인 당뇨병만 흔히 생각하시는데 1형, 2형 당뇨병 또 임신과 관련된 병들 소아청소년까지도 정말 다양한 병의 종류가 있고 원인과 기전이 또 치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 지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슐린 펌프나 새롭게 기기도 개발되고 있고 평생 써야 될 수도 있는 이런 기기에 대한 지원들 또 앞으로 더욱더 의료와 관련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런 여러 맞춤형 또 세대별 또 이런 유형별에 따른 지원들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현욱 기사님 잘 들었습니다. 유형별, 납춤형, 혈당관리 중요하죠. 농래 원장님 눈빛이 긴장하고 10개를 다 하려면 재원이 얼마나 들을까 인력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나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자희 회장님도 드셨죠? 자, 카메라 이쪽에서 잡아주시고 아홉 번째긴 한데 당뇨병 교육 복지를 위한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당뇨 환자가 5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약 500만이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까지 하면 거의 1000마리 넘는 숫자입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당뇨인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까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인력에 대해서 국가자격증을 좀 부여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당뇨병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협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영양사 또는 심리상담사 체육지도사 등등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도 당뇨병과 혈당관리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관리 전문가들을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성하고 당뇨병센터 등에서 종사하거나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다면 당뇨병 관리 수준도 높아지고 인력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류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당뇨병 관리사 정도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 번 또 준비해 주시죠. 박서구 선생님이 준비하신 공약 내용은 6대 공약인데요. 국가검진 항목에 가장 전문적인 용어 나왔습니다. 강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해야 된다. 안내 좀 해주시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검진에는 당뇨병이라는 게 굉장히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복 혈당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개념은 있는데 여기서 혈당이라는 게 실제 재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젤 때마다 수시로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진 때 한 것만 가지고 당뇨병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적어도 10%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놓치는 걸로 생각되고 그 수는 약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종합검진에서는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검진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같이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매우 적은 비용으로 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같이 숨어있는 당뇨병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자 이쪽으로 또 화면 카메라 워킹 때문에 판넬 내려주시고요. 오한진 박사님 3대 공약이네요.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거점별 당뇨병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사실 당뇨병이라는 병은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사후 관리도 필요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좀 쉽지 않고 또 큰 병원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편중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정보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환자들은 시간적인 어려움이 또 상당히 많아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큰 병원이 없더라도 이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원스톱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진 시위원님 이쪽에서 조례안에 잘 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덟 번째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교육과 인식 향상을 위한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병 교육과 인식 향상 확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당뇨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은 환자들에게도 일반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양쪽에 모두 있었으면 합니다. 환자들의 경우 당뇨병의 유형이나 상황 연령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아닌 분들도 당뇨병에 대한 바른 인식을 캠페인 등을 통해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으며 그 시작점은 학교 교육, 보건 교육이었으면 합니다. 꼭 당뇨병만이 아니라 환자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바른 교육이 사회적 자본과 상호 신뢰 형성의 자양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김강훈 회장 그 에피소드에 보면 몰래 이렇게 인슐린 넣는 거 보고 마약 넣는 줄 알고 신고 들어가서 경찰서도 갔던 얘기하며 또 아이들이 웬 당뇨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뭐가 잘못돼서 걸린 것처럼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우리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최원 학생도 들고 있나요? 네. 자. 우리 소아 당뇨 앓고 있지만 그래도 꿋꿋이 잘 견뎌오고 있는 우리 학생입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네. 말씀해 주시죠. 여전히 학교와 사회에서 그리고 고용 일선에서 환자들이 체감하는 차별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직 과정에서 혹은 입사 후에도 일형 당뇨병 등을 비롯한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환자들이 많고 회사에서 퇴직을 종용당하는 경우 사례도 많습니다. 일형 당뇨병을 가진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요즘은 이영 당뇨병을 가진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굽지 못한 시선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비롯한 질환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선언해 주시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이 10대 공약 안의 내용들이 다 필요한 것들인데 다음 정부에서 잘 실현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석환 의원님도 준비를 해 오셨죠? 10대 공약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법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이게 마지막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당뇨병 지원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법령이 있었다면 아마 만들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세세하게 만들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근거법령이 없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조례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지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대선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신경을 많이 못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후보님이 되셨으니까 이거를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더 두텁고 더 세세하게 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법령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꼭 만들어서 이것을 후보님께서 후보님의 여태까지 보여주신 추진력으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정책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조례로 뒷받침 받는 것보다는 더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법령으로 지원받는다면 훨씬 더 우리 당뇨병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멀리 있어서 못 뵀는데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홍보 간사이신 고려대 안안병원의 배재현 교수님 바쁜 시간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배 교수님만 아직 마이크를 못 잡으시어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우리 대한당뇨병학회 홍보 간사이시라서 대한당뇨병학회 홍보 간사 배재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알려져서 정책적으로 잘 입안이 되면 저희 환자나 같이 진료를 보는 의요진들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홍보위원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재현 교수님 장영태 의원님 한숨 돌리세요.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10개 공약을 총평 삼아서 우리 원기장 이사장님께서 잠깐 정리를 해 주시고 노은혜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공약 제안 잘 들으셨죠. 그래서 10개 정책을 잘 제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고통받고 있는 500만 당뇨병 환자 그리고 900만 당뇨 전단계 환자는 이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원을 포함한 여러 의사 선생님은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후보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님 그리고 방금 도착하셨지만 장경태 국회의원님, 김호진 의원님, 지석환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정책이 실현되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오래전부터 우리 당뇨계의 여러 어려움을 함께해 주셨고 또 개선을 위해서 했으셨는데 이제 숨 돌리셨죠? 응원과 또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울 동대문의뢰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여러 당뇨인 연합과 함께 또 당뇨병 학회 분들 모시고 제가 세미나를 열심히 배우고 듣는 수준인데요.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20초 안에 역시 말보다 실천해 오신 장경태 의원님 응원드립니다. 10개 공약 나올 때마다 노웅래 의원님 근심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 당뇨 환자들이 소망해 온 정책 공약들이다. 일단 아마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말씀까지 전달하시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10대 협약에 대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의지 그리고 실천의 의지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년 우리 노정열 우리 진행자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됐죠. 그래서 소아당뇨인 협회에서 저도 활동을 지금 상임금을 맡고 있는데 활동을 쭉 같이 하면서 당뇨 문제 특히 당뇨가 그냥 우리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우리 소아당뇨까지도 오는 그런 정말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만성질환이다라는 걸 알고서는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또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이게 또 인식 제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우리한테는 중요한 과제인데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모자랏도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당뇨을 포함한 당뇨에 대한 의료정책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도 환우들과 가족들의 권익보호하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의 삶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느낌을 많이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함께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만성질환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이 당뇨병 이제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 체계적인 환자 지원 대책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도 10여 년 활동하면서 우리 안재희 부회장님 그리고 오한진 박사님 박석우 박사님 자주 뵀죠. 그리고 우리 김오진 의원 그리고 지석환 의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원기진 회장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환우 가족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하여튼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하여튼 새로운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는 이 자리가 됐다는 의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건 대선을 계기로 해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시스템 이제 이거를 우리 이재명 후보가 시원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더욱더 당뇨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까지 매우 힘들게 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당뇨병 환자 수가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이려면 관리한 의료 정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뇨병 관리와 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헌신해오신 5개 단체의 뜻깊은 정책협약을 맺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을 주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정책협약을 계기로 해서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진화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하게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애써주신 5개 단체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각단체 연합, 각단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분들이 오는 노고를 잊지 않고 민주당이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8일 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대독해 주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낯선 얼굴들이 많죠. 의원님 저희 한 10여 년 이상 같이 함께했던 강뇨병 특히 최원 학생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봤었고 한 번씩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의지는 이렇게 생방송 중에 확인이 돼서 당선이 되시면 실천을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못다한 말씀 중에서 한 번 정도씩만 더 우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또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절절한 마음으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전해 듣겠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바쁘신 시간에 오셨는데 우리 온 국민의 또 가정주치의이시라서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함께 오면 인식 개선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들 생각할 때는 모발 공약도 있었지만 그렇게 다 챙기려면 국가 예선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로 질문을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걸 보고 어떻습니까? 오 박사님 오시기는 인식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뇨병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강뇨병이 확진이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도 대단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회가 강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불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또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도 전달을 하고 그 지식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 갖춰져 있는 기관도 더 필요하거든요. 병원을 가야만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적인 편중이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없는 곳도 많고 더더욱이 큰 병원이라는 것은 더더욱이 지역적인 편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고통받는 당뇨병에 대한 지식과 그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 또 법률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거점 센터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재고가 대통령 공약으로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이건 개별적으로 학회라든지 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제대로 된 확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500만 그 이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유권자의 많은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당뇨와 관계가 있다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하면 500만 이상이면 사실 5천만 국민의 10%인데 이렇게 되면 한 가정에 한 명씩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 정도라면 국민들이 그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당뇨병 하면 지금도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우리 윤채원 학생 지금 대학생인가요? 네. 네 어떠세요? 지금 방학 중이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잘 이겨내왔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선배들께 꼭 하고 싶은 말 아까 잠깐 했지만 그래도. 제가 공략 들었던 게 차별화 이야기인데요. 저희 제가 아는 동생들이 참 많아졌어요. 여기 협회에 함께 하면서 제 여동생도 당뇨병 환자인데 제 여동생은 학교에 갔다가 당뇨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펌프를 달고 있단 말이죠. 인슐린 펌프를. 인슐린 펌프가 뜯겨져서 집에 오거나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게 뭐냐면서 뜯어본다던가 애가 울면서 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친구는 당뇨병이라는 이유로 화장실 가서 주사 맞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참 잘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이런 게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보건의료 교육을 통해서 미리 주지가 되면 본인에게 공격하는 학생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합니다. 서재선 선생님. 꼭 바라는 바는 예산 문제에 너무 500만 당뇨인, 500만 당뇨인 또 500만이 넘는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일본 공약에서 중증 질환으로 인정해주라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은 그 500만 중에 1%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예산 너무 그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꼭 밀어붙여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 학생하고 서재선 우리나라 전 세계 국민 중에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주사 잘 맞아주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평화를 웃고 우리 지자체 조례안 관리해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해서 전문가를 대표해서 원기장 이사장님 우리 환자 가족 두 분의 말씀도 이렇게 절절하게 들어봤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걱정할 정도인데 열 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 안에도 조금 선후 경증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열 개 다 해야죠. 그래서 민주연구원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몇 개 정도 열 개 다 해 주실 거죠. 이재명 후보는 안 합니다. 일단 안 되는 공약은 아예 안 하는 거고요. 일단 공약하면 그건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약을 한꺼번에 열 개를 아마 일제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증 우리 환우들부터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번 대선을 떠나서 이번 이렇게 귀한 자리가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대도적인 지원이 건강보험 확대가 되는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의료 인프라 확대되고 그리고 인식 제고하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여튼 당뇨인과 당뇨인 가족과 환우들에 대한 어떤 개선의 개선 제도적인 개선을 포함한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가 계기가 되도록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 확실하게 하도록 약속드립니다. 든든히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이 자리도 많이 함께 하셨고 사선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아마 저희 방송도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캠프 측에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킬 수 있는 것만 공약하시고 공약한 건 지킨다는 그 민주당의 장점을 잘 살려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함께 해주신 겁니다.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도 장경태 의원님의 다짐의 말씀 한 번 듣고 노웅래 원장님 총평 듣고 이제 협약식 사인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보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농래 원장님 총평 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남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당뇨 관련해서 우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프라 구축하고 우리 인식제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는 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적 공직제를 하는 생명을 걸고 그리고 제가 10여 년 동안 소아당 여인 함께 했던 우리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약속 반드시 함께 지켜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고요. 저 혼자는 못합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이 뒤에서 성원 주시고요. 우리 장경태 의원 그리고 김호진 의원 의지석환 의원 우리는 주신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우리가 입법하도록 그리고 국회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같이 하도록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웅래 의원님의 의원의 일치일까요. 대한당립병학회 저희가 지금 마포 공덕 오굴에 있는 건물이고요. 또 우리 노웅래 의원님의 지역구도 이쪽 마포라서 아주 진심을 담아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열 가지지만 노 의원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크게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 꼭 필요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확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잘 전달을 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 말씀대로 해법은 몇 년 전부터 나와 있고요.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잘 집행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인데요. 각자 이름 위에 우리 한우가족단체 또 연구기관단체 대표님께서 사인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노웅래 의원님과 함께 여섯 분이 기념사진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당뇨자 들어가는 단체가 이렇게 많이 있고 가족단체도 두 군데나 있었구나라는 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큰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경원당뇨병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병협회, 대한당뇨병연합 이렇게 다섯 단체 대표들께서 본인의 단체 이름 위에 서명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을 아마 전 지구인들이 깨달았는데요. 우리 당뇨를 치료, 관리하고 극복하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돈을 잘 써서 당뇨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이 많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적으셨나요? 생각해보니까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그냥 쭉 하시는 게 아니고 구민정 회장님이 다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한부가 완성이 됐고요. 대한강립정학회 원교장 구민정 회장님 최인호선 선생님께 대리해 주셨고 안자희 선생님께서 대리해 주셨고 서재선 선생님도 대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 만나요? 자 앞에 여섯 분 정도는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웅래 의원님이 가운데 서시고 가운데 서시고 다섯 단체 대표 분들 나오셔서 이걸 들을 정도의 공간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붙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하나의 결실을 우리 500만 그 이상의 당뇨병 가정 여러분들께 전하고요 큰 박수로 우리 여섯 분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전달이 돼서 우리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착실히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칠 텐데 대한민국 당뇨병 치료관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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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중한 결실이 잘 실천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당뇨병 치료와 관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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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칭찬 박수로 저희 가족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다 나오셔도 될 것 같죠? 차근차근 나오시죠 이거는 우리 원장님하고 농래 원장님만 드시고요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당뇨병학회 행사 준비안이라고 애써주신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힘차게 외치고 모든 협약식 및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약속과 결실이 잘 실천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당뇨병 관리와 치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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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도 잘 극복이 되고 저희 당뇨병도 잘 극복이 돼서 모든 가정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래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5개 단체 함께해 주신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협회 대한당뇨병연합과 함께한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10대 공약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